영어 동네 영어 동네 남자 시인 명수 공부를 올라가시는데요 뭘 다 낼 수 있게 나가겠습니다 시선을 왼쪽부터 부탁드립니다 내려서 가운데를 걸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 정말 많은 시절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빨리 붙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사막에 대해 또 누르신 여러분 누르신에서 남주영 씨인데요 좋은 모습까지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성격이 정말 뻔치하십니다 원 안에 서셔서요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진 사진 많이 찍힐 수 있도록 좋은 포즈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시선 가운데로 살짝 옮겨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네 말씀드리자면 정말 멋지게 훌륭하게 선생님 촬영해 주신 공기옥 씨 고맙습니다 좋은 사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많은 팬들라면의 잠기의 확실을 기달리셨습니다 네 먼 안으로 들어오셔서요 시선은 네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내배들라면의 영유시간 가까이 잠기의 조사해 주셨습니다 자 시선 다운데로 돌아가주시구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꺼내실텐데 오늘 좋은 손가락 있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하님 모시겠습니다 호텔 자발을 모으십니다 자 원 안으로 안착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 시선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패턴이 있는 고급진 수집 입고 오셨는데요 시선은 다운데로 오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도 정말 취재진 영원도 많이 계십니다 네 김고루씨 오늘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호텔으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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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박성호씨 원 안으로 서주시면 저희가 인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 수집 입고 오셨는데 끝장때 그대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맨전부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가운데 뒤진 영원도 고시에서 발전 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보시면서 다시 포즈를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좋은 소식 있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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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